네, 통합사회 6월 학력평가 대비 및 향후 내신 대비 캐스트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지금 이 시점이면 여러분들이 1학기 내신 중간고사가 끝났을 시점인데 우리가 한 달 뒤쯤이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다룰 이제 간단한 내용 목차인데요. 그래서 고1 통합사회 6월 학력평가 대비 방법.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서울 친구들은 6월 학력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별로 이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울은 미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통합사회 내신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거는 뭐 이제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비단 통합사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네. 다음에는 좀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도 드셨을 것이고 좀 이렇게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향후 내신 대비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아직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조금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시간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여러분들이 성적도 잘 낼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용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이제 선생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통합사회 6월 학력평가 대비 캐스트인 만큼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달쯤 뒤에 치르게 됩니다. 6월 4일에 치르게 되는데 이제 대상은 고1이지만 우리가 서울은 미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는 여러분들이 보통 중간고사가 이제 적은 학교는 1, 2단원인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뭐 사실 학교별로 막 1, 4, 6, 1, 5,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험 범위가 통합사회 9단원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세부 과목별로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1에서 2단원 혹은 이제 1에서 3단원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였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3단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서대로 학교 진도를 나가는 통합사회를 이렇게 좀 단원별로 나가는 학교라면 아마 6월 4일쯤이면 여기까지는 진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 전으로 이렇게 나갔을 텐데 우리가 4단원 이제 1에서 3단원까지에 더해서 우리가 4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 이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다루는 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쵸 사실 중학교 내용이 전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내용을 사실 다 기억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추 어렵지 않았으니까 잘 푸셨을 건데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6월 학력평가부터는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비캐스트, 3월 학력평가 대비캐스트 찍을 때도 사실 이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사실 내신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험 범위가 내신 시험 범위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내신과도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라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1학기 기말고사를 좀 미리 본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근데 캐스트를 이렇게 찍을 때 지금 학력평가 대비 캐스트라고 찍었지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내신과 그 다음에 학평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슨 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통사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통사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학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 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통합사회를 고1 내신으로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수능으로 통합사회를 보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아래 학년부터는 통합사회가 이제 수능에 나오는 그런 학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까지는 통합사회 과목만큼은 학평의 중요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내신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학평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무시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학교 시험 범위와 겹치기 때문에 내신 대비 겸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평 대비 캐스트를 하면서 더 중요한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꿀팁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좀 신뢰도를 좀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선생님이 고1 때는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안 하고 선생님이 뭐 공부에 대한 꿈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성적표입니다. 이제 선생님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1등급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 해 이제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올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선생님이 자사고나 특목고는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이제 일반고 출심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등급이 전 과목에서 4%인 건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일반고라도 사실 올 1등급을 맞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특히 공부를 고2 때 새로 시작했으니까 절대 쉽지는 않았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내신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수능 준비도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내신을 선생님이 성적을 잘 받은 덕분에 고3 때 굉장히 수월하게 내신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에 올 수 있었고요. 선생님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신을 잘 따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사고랑 특목고에서 이렇게 가르쳐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렇게 좋은 조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통합사회 현강을 진행을 했어요. 통합사회 현강을 이제 마지막 직전 대비까지 4월에 한창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제 11월에 런칭을 했어. 작년 11월에 런칭을 하면서 그때는 선생님이 현강을 하지 않고 인강으로 여러분들 윗학년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해줬단 말이에요. 현강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를 해주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선생님도 선생님이 아는 모든 도움을 이렇게 다 주긴 했어. 모든 조언을 다 해주고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줬어요. 학생들 개별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아무래도 현강의 그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지원을 했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의구심이나 걱정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현강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처음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주는 도움이 혹시라도 부족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예측하고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다는 것을 선생님이 현강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속속 결과를 보내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맞았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같이 더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늘 다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 이전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캐스트해서 이런 내용을 내신 대비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말해주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전에,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 때 학교별 경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법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현강 학생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문제는 다 맞아왔어. 다른 문제 어려운 것도 다 맞아서 왔는데 한 문제를 얘가 틀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96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하고 봤는데 그 문제가 선생님이 보기에도 복수 정답의 여지가 있는 확실히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이의제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좀 실용적인 그런 내용도 조언을 해줬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학교 생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전의 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때 국어 과목에서 선생님이 오답을 출제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답을 출제하시고 맞는 정답을 이제 체크한 애들은 오히려 틀리게 채점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런 부당한 일은 조금 없는 것이 맞아요. 사실 안 일어나야 맞는데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가끔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거는 여러분 고쳐나가야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피해를 안 당하면 좋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용적인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할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법처럼 좀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내신에서는 사실 좋은 조언인지는 모르겠어요. 윤리적인 조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학교 수업이 모든 학교 수업이다. 오류 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뭔가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나 실수해서 말할 때가 있어. 선생님은 그걸 알 때마다 정정하려고 했지만 만약에 오류가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학교라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무조건 법처럼 받아들이시라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강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애들한테는 다운받아 와라. 그리고 안 올라와 있는 친구들한테는 작년 선배, 이제 한학년 선배한테 좀 이렇게 친한 선배한테 구해와라. 라고 조언을 해서 다 풀어보고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이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지 이제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통합사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구나를 미리 유형을 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집을 일단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현강 학생들은 이제 시험 범위는 애들이 다 대부분 적었어요.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조금 많았어서 1, 2단원, 1단원보다 3단원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 개인 교재, 개념 교재, 문풀 교재 포함해서 총 5권의 문제집을 통합사회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신은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문제집 양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학생들부터는 뭔가 통합사회 공부의 방향이 이제 수능이라는 그 목표로 좀 이렇게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신의 경우에도 어떤 학교들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들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통합사회 경제 파트 가르칠 때 거의 수능 경제의 수준 난이도로 냈었어야 변별이 되는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문제풀이 교재와 개념완성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가지 문제집 선생님이 완자는 선생님이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완자 기출 픽이라는 문제집 이름은 말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문제집 이름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많이 푸는 문제집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에서도 나오지 않는 고난도 문항까지 선생님의 문제풀이 교재와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들 선생님의 개념완성 교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별 경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도 내신 대비를 할 때 모든 수업을 다 들었던 건 아니고 이것도 약간 윤리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수학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들면 충분히 내가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학원 숙제가 있을 때 여러분 되게 현실적이죠. 물론 윤리적인 건 아니야. 수학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했는데 수학 시간대는 수업을 안 듣고 막 선생님 인강을 듣진 못하고 인강에 있는 어떤 숙제라거나 학원 숙제라거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사회과목은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회과목은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되고요. 사실 수학 말고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반드시 들으셔야지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가르치는 내용도 너무 다르고 외우라고 하는 내용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놔야지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내신 데뷔 캐스트 여러분들 이제 내신 3월에 찍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찍었던 건데 내용이 다 정확하게 선생님의 방법이 이제 현강 학생들한테 다 통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 있으시면 수강평도 써주시고 선생님한테 저 시험 잘 봤다고 많이 알려주세요. 어쨌든 현강 친구들에게는 조금 통했던 내용이었는데 통합사회 과목은 사회라는 암기 과목 특성상 학교 수업 때 집중하셔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다루는 내용, 주는 유인물, 그리고 교과서에 적힌 내용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푸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문제집, 쉬운 난이도의 암기 위주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러분들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 푸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대신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은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스토리, 그리고 1등급 메이킹, 이런 문제집들 여러분들 아시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종류불문하고 다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통합사회 시험 범위가 아무리 구단원이라고 할지라도 4분의 1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문제집 그렇게 많이, 종류 개수가 많아도 실제로 풀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선생님의 그런 문제풀이 교재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2, 고3의 어떤 수능특강 문제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 푸시는 방법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 근데 좀 더 시험이 너무 극도로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들만의 어떤 특별한 대비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어떤 특수한 유형의 학교의 내신 방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고2, 고3 교재를 그냥 고1 때 다루더라고요. 고2 정치와 법 내용이 그냥 고1 통합사회 때 그냥 이렇게 다 배우고 수능특강으로 수업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2, 고3 수준으로 대비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그런 경향성을 잘 맞추시라는 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이 내용들, 선생님이 3월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내신 대비에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유념을 하시고 공부할 때 이대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6월 학력평가 대비 퀘스트이지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평은 여러분 0점을 맞아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학교 선생님한테 찍힐 수는 있어요. 아, 쟤 좀 공부 안 하는 애구나. 이렇게 조금 낙인이 이렇게 찍힐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그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비교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뒀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은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도 이제 한창 11월까지는 체력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버텨서 뭔가 런칭을 했는데 선생님이 12월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갑자기 3월에 선생님이 체력이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한 3월 한 달은 좀 현강도 쉬면서 내가 체력이 많이 이렇게 거꾸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체력을 내가 길러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체력을 길러야 내가 정신력도 갖추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5월부터 4월까지는 체력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운동까지는 못하고 현강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원래 이제 학교 교사일 때는 이제 주 5일 헬스하는 그런 헬스 중독자였는데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몇 달 동안 못했는데 5월부터는 다시 이렇게 헬스도 다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피시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체력 회복에는 이제 최고더라 라는 말을 들어서 선생님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특히 이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여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체력이 아직 그렇게 끌어다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짝해서 이렇게 성적을 앞서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잘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3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5월 1을 찍지 못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체력 관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 관리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는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려서 5월 1등급을 받지 못했어. 선생님이 사실 목표했던 대학은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학교였는데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가지 못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목표했던 대학 수준 안에서 이렇게 진학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을 때란 말이에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남자애들은 특히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축구를 할 수 없더라도 복도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축구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크로스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유리창도 깨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축구도 하고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농구도 하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고3에 올라가서 여학생들이 거꾸로 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그리고 좀 신체적으로 허약한 남학생의 경우에도 체력으로 거꾸로 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을 때마다 조금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공부 퀘스트인데 운동을 왜 강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실제 경험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체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정신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러분들 몸이 좀 땀으로 젖을 정도 어느 정도 젖을 정도의 그런 고강도에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주변의 헬스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몇만 원 하는 헬스비가 비쌀 수는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러닝머신으로 좀 달리는 거 이제 그냥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달리셔야 되고 어느 30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달리시거나 혹은 사이클을 타시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시간당비 같을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 시험 전날에 막 그렇게 헬스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될 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나중에 먼 훗날의 관점에서 큰 어떤 체력적인 자산이 될 거라는 건 선생님이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겪어보고 주변 학생들을 보니 너무 중요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관리. 여러분 심리관리는 이제 20대 후반인 선생님에게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도 어려웠지만 아직까지도 심리관리는 어려워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가 가족 간의 어떤 불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공부를 하려면 사실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도 뭐 선생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더라도 심리적으로 이 친구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얘가 좀 성적이 좀 떨어지고 대학에서도 약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관리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심리관리를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선생님 심리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메가스터디에도 보면 여러분들 학습심리 관련된 그런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봤어요. 그런 것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혹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고민에 봉착을 해서 그것이 해결이 불가능한데 어떤 어른의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생님에게 Q&A로 선생님 너무 해결이 되지 않는 고민 상담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자랐을 것 같다라고 소리를 듣지만 선생님도 나름 이렇게 좀 굴곡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10년 정도 이렇게 더 살았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체력 관리와 내 심리를 안정되게 하는 것 이것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제 선생님의 나아갈 방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처음 런칭을 하고 이제 올해 학생들을 좀 포커스로 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강좌와 그런 이제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도 5월부터 내년 강의를 준비하면서 올해 친구들의 어떤 강의, 강좌 이런 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나은 자료, 더 나은 강의로 여러분들의 이제 통합사회 공부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의 어떤 이제 건강 이슈로 선생님도 이제 3월, 4월에 이제 체력관리와 심리관리에 좀 다소 실패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많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학습적인 측면 말고도 다양한 캐스트로도 여러분들이 찾아뵐 테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 따라와서 통합사회에서 안정된 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캐스트 내용이 이제 좀 잘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나? 학교 수업 꼭 들어야 되나? 인강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안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조언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에게 어떤 물어볼 고민이나 어떤 고민 상담, 조언을 구한다던가 이런 거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Q&A에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남기셔도 됩니다. 비공개로 남기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리상태 그리고 통합사회 학습에 궁극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6월 학평 대비 캐스트를 빙자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신 대비 캐스트 그리고 체력관리, 심리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심리적 상태에서 그리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통합사회 이외에도 다른 과목 공부까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합사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